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영상을 들고 왔어요. 바로 탭핑! 운동을 탭하려한 운동구들을 제가 몇개 가져와서 탭핑해볼거에요. 이거를 설명해드리자면, 이거는 뛰면서 운동하는 네모난 운동기구인데, 거기 올라가서 뛰면서 이걸 이렇게 놀리면서 뛰는거에요. 주넘기 하듯이. 그러면 진짜 주넘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그리고 그게 네모난게 딱딱한게 아니라, 이렇게 폭폭 들어가는거라서, 아래층에도 이렇게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여외에서 주넘기하는 듯한 효과를 집에서 볼 수 있는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집에서 한 5번 사용해봤다. 그리고 그건 결국 더이상 쓰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빠르게 탭핑해볼거에요. 이렇게 해야죠. 이거 뺄 수 없나 했어요. 이럴 수 없나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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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예쁘지 않아요? 제가 이따가도 다른 글러브를 보여드릴건데, 그거는 도장 처음 갔을 때 사는 그냥 범범한 글러브고, 얘는 제가 직접 꽤 비싸게 샀던 글러브에요. 한 8만원이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샌드팩을 이렇게 칠 때 진짜 푹신푹신하거든요. 그렇게 푹신푹신하진 않고, 약간 손을 보호해주는 그런... 그래. 예의 장면이 되게 trial.. 그쵸에서erst 한번 차려 나와요. 이렇게 Hakachsen의 문을 가르치기 수정하고, 집중mbol점이 뭐지, 내가 perceive 와인 prior 정도 displaying 수정도 심하지 못하고, 제거는 줄 매운 것 같아요. 여기, 핸드베이드라고 써야돼요. 퍼스트 퀄리티라고 써야돼요. 퍼스트 퀄리티라고 써야돼요.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퀄리티라고 써야돼요. 칙칙이 소리가 너무 커서 지금 가족들이 다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2,3,4 지금.. 여기 카메라를 봐줄까봐 잘못 따기쌉. 오 마이갓! 그리고 제가 복싱이랑 복싱 둘 다 다 해봤는데, 다 다르더라구요. 원두 하는 것도 다르고, 자세 잡는 것도 다르고. 어쨌든 계속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구요. 다음 글러브 가져오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손목 보호하는 건데, 이게 제가 쓰는 건 체육관에 두고 왔고, 이거는 집에 있는 쌀거에요. 제가 쓰는 건 이런 모양이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께요. 여기 안마껀데요. 그냥 멋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가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그냥 처음 가서 쓰는 다 쓰는 그런 평범한 글러브에요. 이거는 또 소리 욕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가져오게 됐네요. 크기를 비교하자면 이렇게 잘 익을랍니다. 이것도 핸드메이드 아까거랑 똑같은 대상상가 이렇게 소개는 끝났고요. 제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주에 다음주에 삼각대가 오면 그때부터 진짜 많이 촬영할겁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촬영하고 있긴 한데 근데 다음주에 고등학교 오디가 있어가지고요. 다음주는 그렇게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올테니까요.